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횡령의 방법과 예방법이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이거 전국아파트 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도움이 되실까 하고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노원구에서 발생한 10억 횡령사건에 이어서요 올해 1월에도 전북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서대문 10억 횡령사건 등 잊을만하면 공동주택의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9%는 정직해요 회계직원들이 그런데 횡령을 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회계직원들이 오해와 편견을 받고 있죠. 어느 직업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지만 몇몇의 종교인의 잘못을 하면 그 종교 자체가 욕을 먹고 관련 업종의 범죄가 일어나면 매출이 급격하게 툭 떨어져 버리죠. 그런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계사 담당자들이 선량함에도 불구하고 횡령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단 한 가지예요. 그거는 정말 횡령을 저지르는 격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횡령을 저지르는 소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열포조리 한 도둑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게 횡령을 내방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정도 공동주택 관련 업종에 근무하다 보니까 듣거나 접해본 그런 횡령들이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막을 수 있는 횡령에 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그 가장 큰 횡령 있잖아요. 가장 큰 횡령이 뭘까요? 방법이. 간단하게 말하면 다른 곳에 입금해야 될 내역을 본인 통장, 입마이 포켓 하는 그런 방법이겠죠. 이거는 이게 가장 피해가 클 수 있는 횡령 방법이에요. 즉, 다른 곳에 원래 업체에다가 해야 되는데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방식이겠죠. 이는 물건값이나 공사비를 과대 청구해서 일부는 업체 통장에, 일부는 본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원천세 등을 과대 징수해서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써놨지만, 지출 결의서와 기한, 그리고 입금증, 통장 등을 지출 후에 바로 실물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무리 격리가 이걸 횡령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소장님들이 끝나고 나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내가 결제한 곳에 맞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면 격리분이 횡령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금으로 금액을 횡령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은행으로 송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을 당시에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자, 업체 통장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자명과 동일한 금액을 동일하게 또 내가 원래 입금해야 될 곳에 이분이 김말동씨에게 입금해야 된다면 김말동씨에게 입금이 됐는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죠.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횡령의 반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좀 볼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여러 번 한번 생각을 제가 여러 번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1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횡령 횡령을 혹시 내 통장이나 다른 통장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기한한 금액이 내가 기한 오케이한 곳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실물을 보면 그리고 그 자금 출금 전표 같은 걸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 두 번째로는요. 그 관리 외 수입 등 같은 거에 대한 횡령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인데요. 관리 외 수입 등 같은 게 광고 수입이나 승강기 뭐 이런 수입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현금으로 수령해서 통장에 입금해야 되는데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는 방식이에요. 또 한편으로 어떤 거 있었을까요? 코인 세탁기 코인 세탁기 돈을 꺼내가지고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일부만 넣는다거나 이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형 위탁사에서는 관리의 수입을 현금으로 아예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옆단지 커뮤니티 직원이 코인 세탁기에서 코인을 수거를 했었는데 그 당시 그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 그 격리 직원이 그 수거를 비슷한 시점에 수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0에서 50만원 정도가 지속적으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횡령을 했나라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법으로는 현금 수령 우리가 광고 수입이나 모든 수입에 대해서 관리회 수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현금으로 받지 말고 현금을 불가피하게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직원이나 입주민 이런 분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코인 세탁기 돈을 같이 꺼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해서 입금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은 반드시 장부에 어떤 분들은 통장으로 들어온 것만 장부에 기재를 하고 그 관리 대장에 기재를 하고 현금으로 들어온 건 기재를 안 하거든요. 모든 관리 수입은 모두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통장과 현금과 그 실질적으로 그 수입과 딱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전출자 중간관리비를 미차감 중간관리비를 받아서 차감을 더 안 한다거나 혹은 일부 차감을 해서 차액을 본인이 갖는 거죠. 어떤 경리분들이 이분이 돈 내신 분이 똘똘하게 생겼으면 100% 다 환급해 다 차감해주고 약간 안 똑똑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50%만 차감해주고 이런 분도 이런 분도 이렇게 횡령을 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을 것 같죠? 모이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천만원 막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 방식은 중간관리비를 정산해주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고 일부는 차액분을 환급해줄 때 해당자에게 환급하지 않고 본인 통장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예방법은 뭘까요? 현금으로 관리비 안 받으면 되겠죠? 중간관리비 안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관리비를 어떻게 할까요? 현금으로 안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납을 한다거나 부과를 다 한 다음에 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별도 부과해서 가수금에서 차감을 중간관리비 예수금에서 차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부과 완료 후에 저는 보통 부과 금액이 미부과 관리비랑 발생 금액이랑 부과 금액이 맞는 것을 저는 좋아해서 부과 차액 빼고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부과 완료한 다음에 수납하는 형식으로 저는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큰 문제 그게 좀 번거로우시다면 그거를 관리비에서 중간관리비 예수금을 해서 별도 관리비를 해서 차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환갑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관리비 말고 진짜 가수금 같은 거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중간관리비든 가수금이든 그 내역을 반드시 소장이 확인을 하고요. 지출 시 반드시 입금계좌 등을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분한테 통장사본 받고 신분증도 받고 아니면 그분 황금신청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사람에게 보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난방비나 전기료 등 자동이체 금액을 지로납부와 출금을 동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로납부로 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로납부를 해도 통장 납부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지로납부도 하고 현금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로로 납부한 다음에 출금 한 현금으로 출금한 거는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런 방식 말고 어떤 분은 그 납부를 안 하는 거죠. 납부를 안 하면 그거를 자기가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단지는 막 2억 3억 이렇게 되는 단지들도 있어요. 난방비 전기료가 큰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 돈을 본인이 유용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 이거는 제가 어떤 경유가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제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이거를 들은 얘기라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방법은 뭘까요? 큰 이런 큰 금액은 현금이 왔다 갔다 안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리규약에 맞춰서 전기료 난방비 등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형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에서 5억 이상 이런 큰 금액이 출금전표 발생하거나 지로로 납부하지 않고 그냥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동이체 통장에 금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이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국민은행 통장에다가 국민은행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했는데 이 통장에 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죠. 그럼 다른 통장에서 옮겨야 됩니다. 그것까지 생환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단지의 임대료나 장기수산충당금 아니면 주차충당금 이렇게 큰 금액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단지의 소장이 주식 투자를 위해서 단타로 회사 돈으로 구매한 다음에 차익이 생기면 바로 팔고 회사에 금액을 바로 넣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분이 횡령 때문에 자살을 한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된 일도 있었습니다. 예방법으로는 당연히 서로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격리 직원은 통장과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고 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은 각각의 직인을 보관해서 출근 시 그 직인을 날인해서 사사로운 인출이나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그 어떤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비의무 단지여서 회장 도장만 찍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회장이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리소장이 업무적으로는 당연히 상관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횡령을 제한할 경우에는 회계 담당자가 당연히 단호히 거절하셔야 되겠죠. 보통 두 분이 서로 합의하에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선 사실 이렇게 좀 횡령하기가 쉽지는 않죠. 끊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단호하게 거절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 미수관리비나 미수관리비 뭔지 아시죠? 관리비 수납금액 등을 미익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돈은 들어왔는데 이걸 미익금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수납을 안 잡는 거죠. 그리고 지방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게 어려워서 관리소에 현금을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법이 관리비를 일단은 현금으로 받는 걸 지양해야 되겠죠. 받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받게 되더라도 반드시 당일날 가능하면 입금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관리자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미수관리비와 회계 비교를 통해서 미수관리비하고 수납하고 미수관리비 대장 회계 비교를 통해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수납된 것과 회계 그리고 미수관리비 대장이 미수관리비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이거는 제가 이제 아는 회계사님이 그 감사를 하는 중에 발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법인세 등 세금 금액을 위조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그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100만원이 나왔는데 200만원이라고 서류 위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납부차액을 본인이 사용하는 방식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거 이제 이거는 잡힌 아니 발견되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쓰는데요. 예방법은 당연히 납부영수증하고 금액이랑 기한 작성시 서류를 잘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런 경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통장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이 정말 납부가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른 곳에 혹시 들어가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여덟 번째로 아파트 불품 구매 시에 개인 물품을 함께 구매하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거를 회사 물건을 대부분 격리분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관리실 내에서 사용하는 커피나 휴지 등을 구매하는데 어떤 몰지각한 격리분들이 아기 기저귀 자기네 아기 기저귀까지 같이 구매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게 떡하니 영수증에 붙어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장님들 그 내용까지 일일이 보지 않으셔서 몰랐겠죠. 어쨌든 뭐 뭐 실수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아기 기저귀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실수로 구매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수로 아기 기저귀를 좀 이해는 안 됐어요. 제가 어쨌든 예방법은 뭘까요? 일단 뭐 현금 카드 현금 사용하지 말고요. 가능하시면 체크카드 사용하시고요. 물품 사진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현금 사용한 후에 물건을 사갖고 오잖아요. 여러 가지 건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찍어서 영수증과 대지에서 바로 지출한 내가 신청한 내용 영수증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대지에서 관리소장한테 결제를 바로 받는 것이 좋겠죠. 횡령은 대부분 잔액증명서 위조 그리고 회계계정과목 악용을 많이 해요. 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관리소장은 통장의 실물을 확인하고 지출위에는 반드시 실물 확인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회계계정과목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급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한 것처럼 보이는 가지급금 들어오지 않았지만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 가수금 나누어 부과하는 성급비용 예수금 미지급금 이런 부분에서 많이 회계를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자께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반드시 각각의 개정과목으로 명확하게 그 격리버로 기재하라고 얘기하시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가수금 가지급금 성급비용 예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등 이런 개정과목은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실 10억이라는 돈이 횡령할 때는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관리직원은 다 노립니다. 특히 격리분들은 이거 어떻게 횡령했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 역시도 관리사무소라는 이런 투명한 정말 일원 한 장까지도 다 마치는 그 회계 기준 속에서 어떻게 횡령을 했는지 저도 많이 사실은 궁금해요. 근데 그 의구심이 이제 곧 바쁜 일상 속에서 사실 묻혀진 듯이 보이지만 입주민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 의구심들이 의심들이 씨앗들이 씨를 풀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가지 횡령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분명히 그 단지와 관련된 위탁사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 회의 그 단지 입주민들 그리고 횡령한 이들의 가족 가족도 있겠지만 우리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몇의 그런 좀 불성실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대부분의 격리분들이나 관리인들 역시 큰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명의 욕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피해와 본인의 목숨을 끓는 분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비극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이 횡령 사건은 관리자들이 지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조심해서 아예 횡령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 횡령에 횡령이 완전히 방지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덜 발생될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간 서울시에서요 표준관리규약 제10장에 관리주차의 업무 및 책임 제101조 직무교육 등에서요 회계 담당 직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라는 항의 신설됐어요. 이걸 제가 기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서울시 표준관리규약 제10장 입니다. 거기엔 기재가 이렇게 격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이 됐습니다. 조금 아직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아직은 명확한 방식이나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반갑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물론 1년에 1회의 직무교육으로 회계 담당자의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고 이 횡령에 대한 예방에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미주수예요. 그렇지만 직무교육의 의무화라는 신호탄 이제 작은 어쨌든 신호탄이 신호탄이 회계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한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회계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윤리의식이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온라인 교육으로 개발된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간 인터넷 뱅킹 중에서 안침뱅킹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출금은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데 입금에 대해서는 도장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체전에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입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이게 SC제일은행 쪽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신뱅킹 기능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로 이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좀 펄쩍 이렇게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격리분들은 너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몇몇 분들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횡령이 없는 깨끗한 공동주택이 되는데 이런 교육이나 이런 제 이런 유튜브 교육 같은 것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다른 분들에게 의심을 해라 이런 의도로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거를 예방을 해서 아예 횡령에 여지를 안 두면 아무리 횡령하고 싶다고 와도 횡령하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찍은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요. 저희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회계를 밝히는 작은 빛이 되겠습니다. 이지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이사 백선혜였습니다. 판도라였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음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